그래서 사이트 서베이 하자마자 바로 사이트 서베이 결과에서 선택을 하면 빨간색으로 된 것이 보안 위험주입니다. 라고 평가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특징적인 기능으로는 로그 AP 찾기라고 해서 사이트 내에 보안화 AP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내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허가된 AP가 아닌 보호가 AP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까지 전달합니다.